거기서 정규어링 저는 휴닝이를 처음 봤을 때 그냥 홀에 앉아 있었는데 새로니가 수영할 때 이렇게 아 진짜 이러면서 말았는데 딱 들어왔는데 무슨 애기가 아자아자 그러는 거예요 엄청 뽀얀 밀가루 뭉쳐놓은 애같은 애가 하당하당 걸어왔고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귀여운 거 보면 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자마자 달려왔고 안우면서 어 이거 뭐냐고 너무 귀엽다고 어디서 밀가루를 데리고 왔냐고 어둔어둔 이러면서 아 귀여워 이랬는데 저는 진짜 그때 너무 귀여워서 되게 잘해줬거든요 휴닝카이 많이 챙겨줬었어요 휴닝카이 들어왔을때는 막 친한 연습생이 없었어서 휴닝카이한테 되게 많이 붙어있고 이랬는데 후에 이제 약간 되게 많이 친해지고 들어보니까 휴닝카이가 좀 무서웠대요 제가 너무 이렇게 붙어다니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이러려고 하니까 이 형 왜이러지? 이러면서 조금 무서웠대요 아무튼 뭐 이렇게 친해졌으니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유도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누가 제일 재밌냐고요? 저 휴닝카이요 휴닝카이 진짜 개그맨이에요 너무 웃겨요 아 제가 제일 아기 같아요 휴닝카이요 진짜 아직도 애기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일단 여러분 수민이 어제 새벽 4시까지 우리랑 같이 이거 3시장에서 만들고 왔어 이게 뭐야? 진짜요? 진짜 장난 아니었을 때 2일을 거의 다 이게 뭐야? 이게 같은데? 이거 이거 고마워요 아 진짜 생일인 사람은 이거 해야 돼 귀여워 귀여워 우리 별로 걱정같아서 사실 네가 깨는 게 어 우리도 푹 자고 있는 거고 알고 있으니까 하얘야 저 타이가 가 아 진짜 좋아 귀엽지? 하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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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닝카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하하하 휴닝카이가 정말 저랑 아니 아니 끝까지 들어가요 끝까지 들어가요 휴닝카이가 저랑 되게 온갖 코드가 다 잘 맞아요 개그 코드든 뭐 입맛 취향이든 이런 게 다 잘 맞아서 얘랑 가면은 진짜 재밌게 윈도에서 생조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즐겁게 그럼 우리 맘껏 부리겠다는 수빈이 형 휴닝카이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수빈씨랑 같이 갈래요? 아니면 거절할래요? 아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고 휴닝카이는 잘 때가 제일 예뻐 아 수빈이 잘 때가 제일 예뻐 이거 아닌가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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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닝카이가 너무 예뻐 저 휴닝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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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휴닝카이 꺼냐고요? 그리고 이거 휴닝카이 꺼 아니고 휴닝이도 휴닝이 어딨냐고요? 휴닝이 휴닝이 휴닝카이 하하하하 휴닝이가 너무 좋아 아하하하 귀여워 널리 고파 집중할 때 삐진걸 입모양도 귀여워 괜히 더 괴롭힐래 누가 귀여우래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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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봐도 귀여운걸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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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난 빠져버렸는걸 잘했습니다 모두 한살 더 드세요 그런 말하는거 아니야 실례야 모두 건강하세요 오래오리 사세요 귀여워 오케이 하나 둘 셋 귀여워 요즘 휴닝이 되게 애기같아졌어요 뭐라야되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더 약간 어려워지는거 같아요 요즘 너무 귀여워 휴닝카이 아 진짜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휴닝카이 비하인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란색 아 너무 귀여워 완전 병아리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잖아 지금은요?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잖아 애기야 어떻게 휴닝카이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와 귀여워 휴닝카이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좀 случае 빨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오전을 설명을 어떻게 발랐을까요? 제가 오전이랑 올려서 어떻게 발랐을게요? 어 오전 냄새 되게 예쁘고 오이 너무 예쁘죠? 와 와 오겠어 어.. 우리.. 휴닝이라는 엔젤이 왔어요! 엔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하나 둘 셋! 와아악! 어때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재밌게 하는 거였나요? 나 이거 모아 분들한테 하는건지 알고 되게 진작했단 말야! 안녕! 뭐야? 감사합니다! Should we run away? 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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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stuff! 따라해. 저 슈니카이 진짜 똑같이 따라해. 저 슈니카이 완전 똑같은.. 뚜빈이 형 귀여워! 야아악! 네! 뚜빈이 형! 민영생! 뚜빈이 형! 아! 좋습니다! 슈니카이! 슈니카이 뭐야? 슈니카이 매워 빨모같은데? 우리 인터넷은 지우면 일곱 하면 3차장 다음 드립기 세븐 4차장이고요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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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니가 가장 귀여워 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카이 응! 옥! 옥! 맞아요! 너무 좋아, 유니카이! 잉방태는 별로 안좋아했어요, 우리 빨리 알려주게 봐. 아, 아주 입꼬리 실력짐도 놀라는 것 봐. 형이 한 번 안아주니까 좋다고 아주! 아이 없어서 웃는다. 사람의 미소는 감출 수 없어. 네! 수빈, 수빈을 이유 없이 좋아하고 저희들 쫓아다니는 귀여운 꼼짝지 동생이 있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이거 전부터 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했어 휴닝이 얘기는요 휴닝이가 처음부터 저를 막 그렇게 따라줬던 건 아니고 막 이제 되게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휴닝이랑 되게 친해지려고 엄청 제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닝이도 그걸 알아주고 저한테 맘에 문 열고 이렇게 많이 와준 것 같은데 그냥 마냥 귀엽죠 되게 뽀짝뽀짝한 애기 같은 애가 이렇게 집있냐? 이러면서 그냥 뒤만 봤다 하면 휴닝카이 있고 옆만 봤다 하면 휴닝카이 있고 그러니까 휴닝이가 진짜 나를 많이 따라와주는구나 흐뭇하죠 내가 동생 잘 뒀다 잘 키웠다 육아하는 기분 약간 피곤해하시던데 원래 육아는 피곤하잖아요 조금 사실은 힘들기도 한데 그런 매력이죠 휴닝카이는 그런 매력이죠 휴닝카이는 피곤한 매력이죠 귀찮게 해주는 게 매력이죠 휴닝카이는 ń brain 머물뿐이 까지 쫌